발로란트에서 세이지나 초보자들을 주로 사용하는 서포팅 위조의 요원입니다. 라는 것이 대부분 유저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이 유저가 나타나기 전 빠지는 않냐? 이 유저의 이름은 그레임입니다. 그는 2020년 10월쯤부터 공격적인 세이지벽을 활용한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가 울린 영상들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첫 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의 그레임은 불멸이었고 프로나 다른 레디언트 유저들은 그를 비판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레임은 계속해서 다양한 벽들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멸을 넘어 레디언트를 달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레디언트 유저들은 그레임을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저들은 그레임에게 청교육을 당하곤 합니다. 레디언트 유저들은 그레임과 연구를 기계하러 가고 있습니다. 레디언트 유저들은 그레임을 던 cancer고 있습니다. 하여간 적은 그레임은 그레임은 성격적인 유다. 그레임은 공격적 기계가itated 이 Membership은 연구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트롤로 치부하기도 하였으나 꼿꼿하게 본인의 길을 걸어온 그린 그는 현재 최고의 공격적인 세이지 유저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린의 플레이 형상들을 보다보면 같은 팀 레이즈가 스파이크 설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틀에 벗어난 사고가 지금의 그린을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